자 우리 정부의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쓰러지기 직전까지 진행을 한다면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10월 학평 같은 경우에 물론 고3 수험생들이 정규제로 치뤘지만 우리 수능 열렬인 N생 여러분들도 결코 이거 간과하지 마시고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얻어갈 게 많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2, 3년 동안의 학평문항이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특히 올해 6편과 9편에서 나타나는 그 미묘한 어떤 경향이라는 게 있죠. 바로 시간적인 관리 경향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이 시어락편에서 잘 담아놓으면서 우리에게 얻어갈 수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교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주요문항 해설강 이전에 총평과 함께 마무리학습법 짧게라도 진행하고 해설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익숙한 문항 이전에 이 사고 행동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서 어떤 겉보기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익숙해지는 것 좋죠. 자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정 간의 유형 그리고 문항의 발문의 문해력에서 결코 여러분들이 지치거나 거기서 속단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메시지를 드렸는데 사고 행동이라는 것 결국은 물리량의 연결이라는 것이죠. 전체적 문항을 쭉 보면요. 여러분들 1페이지에 4번에서 까딱까딱 했다거나 이러신 분 계셨을 겁니다. 어떻게든 맞추죠. 그러나 길게 푸는 건 죄악이 됩니다. 짧게 짧게 가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미묘한 그런 경향이 6평, 9평의 시간관리경에 잇따랐었죠. 1페이지나 2페이지에서 시간 잡아먹는 악귀에 휘말리면 결국 등급에는 비빌 언덕이 없어지는 겁니다. 6평의 6번이라든가 9평의 9번이라든가 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가나, 이건 식 쓰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작살라는 겁니다. 가나에 실의 힘의 변화가 발생을 했어요. 그랬는데 발문에서 F, F, 여기서 밀고, 여기서 당기고 그렇다면 F, F, 공통정화 차이점 인식하는 거죠. E, F의 변화가 4N의 변화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F가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또한 길게 풀면 안 되는 거죠. 이 6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선택지 1, 2, 3, 4, 5의 문항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괜찮았지만 이게 만약 기니디 형식의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이런 형식으로 나왔다면 이 파동의 진행 방향 때문에 곧잘 좀 브레이크가 걸렸던가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랍니다. 난이도 조절 측면에서 1, 2, 3, 4, 5로 얘기 된 것 같아요. 그리고 7번 우리 굴절은요. 중딩 2학년 기학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잊지 말 것, 빛의 골절이나 전반사 이 부분에서는 역진, 역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고 이것도 역시 A, B, C, A, B, C, C, B, A 역진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랍니다. 짧게 가셔야 돼요. 자, 13번은요. 요즘에 이 전기력이 정량적인 해석이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해석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그 폼이 정량에서는 약간 주는 대신에 정성적인 어떤 전화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그런 문화 수정은 이번에는 좀 이게 학평, C, R, F, L, 13번이 좀 약하게 나왔지만 이런 어떤 그 구성의 분위기를 우리가 좀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14번 같은 경우는요. 그래요, 실근눈 유형에 여러분 너무 메이지 마시고 기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문항을 볼 때 이게 지금 VC의 속력을 줬다는 겁니다. 결국 기의 변화를 이긴 하는 것인데 C에 대한 정보를 줬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게 끊어진 거니? 근데 그거 이전에 먼저 생각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P가 먼저 끊어지든 Q가 먼저 끊어지든 그 상황으로 운동 방향이 먼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ABC계가 끊기 전에 전체 한 덩어리가 만약 시계 방향의 운동이었다면 P가 끊기던 Q가 끊기건 이 C의 속력은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네? 그런데 감소하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반시계 방향 운동이었던 것이고 거기에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0.1 굳이 0.2라는 숫자를 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G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바로 Q실이 끊기는 C계만의 운동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점선 모습이구나. 그럼 실선이 P가 끊긴 것이구나로 가는 것이고 이것도 주절절식을 써나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보는 가속도로서 이 PQ가 왜 나왔는데 실행 바로 직진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짧게 가져야 돼요. 그 다음 15번 이 중첩된 자기장도 역시 상관관계 물량 문제의 95% 이상은 바로 상관관계라 썼죠. 이게 물리량을 빼버리면 수학으로 따지면 연립방정식이지만 우리 수학 문제 푸는 건 아닙니다. 물리량이라는 우리의 물리학에 무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는 이 전선이 놓여있는 위치 상태에서의 이 P점과 Q점의 공통점 차이점 인식하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C전류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이 키포인트죠. 그러니까 이 PQ점은 C에 의해서 자기장세여서 방에 반대다. 글 들고서 눈에 띄는 여기는 비어있으니 놔두고 눈에 띄는 바로 이 부분 3B형과 0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아내는 것이고요. 결국 이 얘기는 D만 추가했다. D가 없을 때와 D의 전류가 추가된 중첩을 얘기했을 때 서로 간에 비교를 하는 것이죠. 이것도 짧게 가셔야 돼요. 길게 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또한 17번. 아마 여러분들 이번 시혈학평 20문항제 중에서 이 17번에서 많이 걸렸을 겁니다. 선생님 뭐라 했었죠? 기본은 쉽다라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움직이는 자취를 그리라고 했었죠. 아니 지금 얘가 올라왔다 정지한대요. 3T형인가 걸린다 했고 다시 내려온대요. 그런데 B같은 경우도 올라갔다가 여기는 이제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 같은 시간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계속 갔다가 내려오는데 어디선가 2분의 V0이 됐대요. 2분의 VP가 됐대요. 아니 그럼 그렸고 그렸으니 가스도 똑같잖아. 가스도 정의. 시간적인 측면과 시각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 풀이법에 해달리면 이거 속도차 일정한데 자꾸 그걸 문제하고 연관성이 직접 닿지 않는 부분에서 그걸 써먹으려고 하니까 안 되죠. 아니 가장 기본적인 시각적인 측면을 이용할 때도 있고 시간적인 측면이 들고 있으면서 순발릴 게 바로 보이는 걸로 가는 거죠. 어때요? 속도 변화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얘는 A에서 마이너스 A 얘는 B에서 마이너스 2분의 3B 그럼 바로 둘의 속도 변화가 같다. 그래서 바로 A속과 B속의 비율이 나와요. 그럼 3V 마이너스 3V 이렇게 가는 거예요. 4V 마이너스 2V 그러면서 얘기는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부분. 특히 D급번이 저는 압권이라고. 여러분들을 괴롭혀서 압권이 아니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교훈. 은근히 은근히 속력과 속도.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스페셜 골드 개념 첫 시간에 뭐 얘기하냐면 첫 시간에 속도의 크기는 속력이다. 이거 오른 거 아니라 했었죠. 순간 속도의 크기가 순간 속력인 것이고 평균 속도의 크기는 평균 속력이 아닐 수 있죠. 이것처럼 B처럼 방에 바뀔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D급에서 평균 속력은 읽긴 읽었는데 평균 속도의 크기로 그냥 생각해버리니까 잘 진행했다가 D급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단 마무리 학습법 말씀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훌륭한 문항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어라평에서의 역학 문항은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체크한 겁니다. 사실은. 뒤에 이제 20번도 여러분 괴롭혔겠지만 20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18번 같은 경우에 날라갔네. 날라갔네. 이거 주절주절 MZH니 2분의 MVG 쓰지 말라고 했었죠. 그래서 몇이형 몇이형 몇 배 몇 배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물론 연습 피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19번은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 딱 이제 여러분 그래요. 문제를 많이 풀었다. 그럼 요즘 많이 나오는 설정 중에서 이 순환 과정 안에서 각각의 단일 과정끼리 서로 간에 연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A, B, B, C 이런 거 나올 때요. 수업지 않은 얘기지만 이렇게 등원선 그려놓으세요. 한 번 더. 그 얘기는 어 그래 A, B 가는 거. A, B 가는 거. C, D 가는. 온도 변화 같죠. 내부 에너지 변화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찾아내어서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흡수 방출 표시 간단하게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20번. 오,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충돌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다를 바가 없는데요. 그래도 신선한 설정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의 바로, 항상 그림의 바로 중요한 설정이 있다고 했었죠. 운동량의 합은 항상 제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먼저 충돌했는지는 예의가 없지만 이것이 이제 기울기가, 이건 지면에 대한 속도가 얘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니까 A랑 B랑 나왔는데 아, 여기에 지금 A의 어떤 변화도 없다는 얘기는 바로 여기서 B, C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동량의 합은 항상 제로다라고 했으니까 아, 이거 플러스 플러스니까 C는 마이너스였다는 겁니다. 운동량의 방향, 속도의 방향. 그리고 여기서 이제 A, B의 충돌이 있어서 어, 한 덩어리가 됐습니다. 를 얘기를 하는데 그럼 C의 속도는 이 충돌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다시 B, C가 충돌을 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있는 자체가 있는 대로 이게 지금 위치 X를 얘기하기 때문에 아니, B가 여기서 아니, C가 여기서 B랑 충돌을 했고 다시 여기서 또 B랑 충돌을 했으니까 이게 바로 충돌이의 C의 속도를 얘기를 하면서 역시 항상 합은 제로다. 생각하시면서 여기서의 A, B의 속도 변화 기억이 나오죠? 그걸로 A, B의 질량비가 나오고 역시 여기서, 물론 여기서 봐도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아예 A, B 같은 값이니까 한 덩어리로 보면서 그러면서 여기서의 운동합의 제로다에 의해서 바로 C의 질량도 비교가 이루어진답니다. 자, 문항별로 좀 봤는데요. 짧게라도 지금 시기에 마무리 학습법 한 달 충분합니다. 자, 우리 마무리 학습법 좀 드리는데 아마 이제 어느 정도 갈고 닫고 많이 고생하시면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주워주워 모아 모아서 좀 알토란 같이 효과 있게 꽃을 피워야 되죠. 그래서 적극 강추합니다. 새로운 문제 남은 기간 동안에 그것은 바로 규칙적인 실모로써 그 20문항의 경향에 대한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실모 점검 그러니까 물리학원 한 과목만 얘기를 한다면 너무 이것만 풀어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일주에 한 두 개 정도? 일주일에 두 개 정도? 물론 딱 정의 시간 내 하시고 이때는 어떤 문제에 대한 실력을 높인다기보다 이런 문항들을 만났을 때 문항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규칙적으로 30분 딱 정해놓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는 30분 정하면 안 돼요. 왜? 실전장은 이 세상 아닙니다. 저 세상이에요. 알죠? 그래서 25분으로 설정하고 그 빡빡한 시간 속에 리듬을 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접근은 규칙적인 실모 점검 해나가시고 이때 좌절하면 안 하느니 못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 요즘 현장에서 적극 제가 권해드리고 또 현장 같은 경우는 배부자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좀 강추하는데요. 일단 이거예요. 주제별 그리고 설정의 유형별 겉보기 유형이 아니랍니다. 뭐 이런 거 겉보기로 딱 나오는 얘기지만 그 안에 설정 간에 그런 설정의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조지세요. 이게 좀 쌍스러운 말 같은데 조지십시오. 지금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등가스 동농 주제 기해 뭐 기해의 변화 있죠. 실을 끊는다든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진량이 추가된다거나 물체의 위치를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떠한 기해의 변화 충돌 또 역학자 에너지 우리 전형적인 20번으로 많이 나오는 실제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가짜 20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간 관리에서 이 문제를 접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분이 결정되는 거죠. 아니면 연력학 자신마다 취약점이 있을 거예요. 취약 주제가 특상이라든가 전기력 중첩작이자 그래서 우선순위로 쭉 한번 정해보세요. 이거 정하는 거 가지고 1시간 동안 하면 안 되죠. 한 5분이면 5분에서 10분 정도 이걸 정하시고 소재는요. 예를 들어서 자기장의 중첩이 자신은 좀 한참만에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우여혹절로 어영묘욕 우여혹절 막 하면서 풀었다. 그러면 뭔가 깔끔하게 진행하는 스스로의 풀이의 루트가 아니라 사고의 루트를 위해서 이 중첩작이장을 자기가 첫 번째 주제로 잡았다. 그렇다면 소재는요. 기출 특히 기출 중에서는 올해의 학모평 이걸 좀 많이 소홀히 해요. 아무래도 모든 책자들이 작년 것까지 구성돼 있으니까요. 올해 학평 모평을 중심으로 너무나 기출은 연도수가 많으니까 그렇다면 최근에 2에서 3년 정도 이것도 많다면 작년 거하고 올해 이렇게 해서 학평 절대 빠트리지 않기 바랍니다. 학평 모평 기출 문제 이 자기장 문제만 딱 접어서 딱 준비해놔. 싸. 그리고 수특 수특은 몰아져 있죠? 수능완성도 몰아져 있죠? 그래서 이거 딱 싸놓고 그냥 드립하세요. 대신 이거를 끊어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하나의 줄을 잡았으면 3시간에서 4시간 5시간도 상관없지만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스트레이트로 하세요. 스트레이트로 드립하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풀었는데도 막히는 부분이 나타날 거야. 그게 우리의 허점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풀이하는 데 이제 우리가 많이 싱을 쓰겠지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드립한다는 게 아 이런 설정이 나왔을 때 이런 설정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구나.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문제의 익숙함 문제를 외우라는 게 아니랍니다. 그 사고행동이 사고행동이 익숙한 길을 걷도록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어떤 특히 여기 중첩자 기장이라든가 그리고 연력학이라든가 열순환과정 이런 부분들은 좀 풀이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많은 그 뭐 다양성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거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 이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열은 플러스 마이너스 간다.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가면서 바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낸다. 이런 것들에 이 소재를 갖다 놓고 스트레이트로 드립하세요. 분명히 이렇게 여기에 빠져서 흠뻑 빠져서 진행을 하면 충족감은 남다를 겁니다. 이게 이제 진행됐으면 이제 그다음 다음 날에는 뭐 내가 역학제 에너지 이거 이건 모든 실모라든가 모든 문항제 또 평가원이라든가 학폐라든가 나오니까 이거 갖다 놓고 드립하세요. 그럼 또 그 안에서 이래야지 4페이지에 대한 두려움 트라우마랄까요? 그런 게 사라질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신경쓸 게 있어요. 바로 문풀지구력 이라는 거예요. 다들 이제 하도 문해력 제가 얘기 많이 하니까 문제에 대한 어떤 단어의 연결 발문에서 이런 거 신경쓸긴 하는데 이건 좀 신경을 좀 소홀히 하더라고요. 우리 지구력도 분명히 치명타가 돼요. 왜? 수능날에는 하루 종일 시험 보잖아요. 그것도 과탐은 어때요? 오후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풀지구력 문항 앞에서 지구력도 좀 기르는 그런 상황도 진행이 돼야죠. 그래서 스트레이트로 진행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끊어서 하지 마세요. 한 번에 자 이렇게 쭉 한번 여러분들 주제별로 설정 유형별로 진행하는 거 진행하는 길을 바라고요. 특히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좀 막연하다 싶으면 스윙 강좌에서는 기특한 강좌라고 있어요. 기특한 강좌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힐포인트 강좌라든가 힐포인트 강좌는 올해 학평, 모평을 좀 중심으로 여기 나오는 설정들을 좀 많이 다뤘던 그런 강좌들이니까 이렇게 좀 짧은 강좌들을 이용해서 짧게 한 번 정리하시고 자기 것만 자기만의 것을 분명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익숙한 사고 행동 이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바로 이제 주요 문항 4번, 7번, 14번, 15번 어이구 잘렸다. 17번 그리고 20번까지 이렇게 해설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